날아가버렷 흠 우리들 이제 어쩌면 좋지 흠 어 어떻게 할 수도 없나보네 나니? 누구야 지나가는 악마라고 아 경계하지마 적은 아니야 아마도 아마도?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 얼간이 꽤 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나도 섣불리 행동할 순 없으니까 에? 당신 정말 누구야? 그냥 지나가는 악마야 아까 말했잖아 어우 내가 직접 나서도 되지만 별로 다치고 싶진 않으니까 난 소중하거든 하지만 그 얼간인 마음에 안들고 뭔 소리일까요? 나니? 응? 역시 어느정도는 그 검은 아저씨한테 맡겨둘까? 상황을 보면서 응? 그게 좋겠어 저기 그러고보니 그 새아애네 그 뭐였더라? 애쭈? 어? 어? 그 아이는 괜찮은걸까? 이쪽이 묻고싶어 응 구칠은 못하겠지만 그래 이야기정돈 할 수 있으려나? 아까 저기서 주운 이걸로 뭘 주었는데? 와? 그건 애쭈의 돌? 저 녀석들 이 돌을 보이는대로 막 부수고 있다고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밸런스? 아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자세한건 신경쓰지 않는게 좋은거야 당신 아까부터 무슨소리를 이해가 짓불 안되고 있다고 뭐 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애쭈쭈 나타나라 애쭈쭈 자 손을 대봐 뭐... 오 응? 흠... 아... 어? 나니? 애쭈는 언제봐도 미인이야 내가 딱 좋아했어 에... 에... 뭐야 여긴 어디지? 에... 뭐야 여긴 어디지?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나는... 나는 뭐? 어? 어... 무슨일이 있었더라? 아 맞다 그 이상한 녀석에게 갑자기 습격당해서 이런... 나도 참 한심하게도 왜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악마에게 늙어서 그래요 이런 젠장 아니 요즘 아무래도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걸지도 아마 그럴거야 아... 분명 그 칼부프가 비웃겠지 그것보다 여긴 어디? 큐 큐 큐 큐 응? 에큐 어라? 누가 날 부르는건가? 에큐 에큐 나니? 에큐 어... 티아로? 어... 응 맞아 시란도 같이 있어 괜찮은거야? 난 괜찮아 너희들도 무사한거 같아서 다행이다 그것보다 어떻게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거야? 에큐에 돌을 쏴서... 아니 뭔가 이상한 사람이... 어? 어머... 무사했나보네 어머나... 누구실까? 지나가는 악마야 아니 누군데? 뭐... 그것보다 일단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걸까나? 글쎄... 힘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?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? 모르겠는데... 당신의 소중한 그이가 그 불꽃의 악마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에? 나니? 힘을 빼앗는게 목적이야 뭐? 그 마왕은 그의 힘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짓을... 뭐든 간에 빼앗는 쪽이 빠르잖아? 왜 그 칼부의 힘을... 어머... 그에 대해선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던게 아니었어? 하... 일단은 그 얼간이가 그의 힘을 가져가면 위험해 나조차 손을 쓸 수 없겠니니까 성질도 나쁘고 꽤 벅찰거야? 나를 이런 곳에 갖다 버릴 정도니까 일단은 만약 그가 저버리면 다음에 죽는건 당신이겠지 시오빠이? 저 녀석도 어디서 알아낸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안정하고 약한 세기를 뒤에서 조종하는 녀석이 있는걸까? 그래서 거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못 나갈 것 같은데 뭐 그러겠지 기대도 안했어 젠장! 어쩐다... 아니 신이라는... 우리의 직장이 약간 무능해보이는 순간... 귀엽구만 자 그럼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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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슬슬 가볼까나? 에? 어 그 돌은 니가 갖고 있을래? 혼자면 분명 심심할테니까 아...잠깐만! 띠링! 도대체 뭐야? 응 저기 방금 그 목소리는 정말로 누구였어? 뭐..몰라 어라라 어... 응 앗 그러고보니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니? 어 여기는 아마 새벽역에 숲이려나? 그래 어쩌지? 일단 회색마을로 돌아가볼까? 여기 있으면 위험할거야 거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? 그 화염박지가 우글우글 잔뜩 나왔어 어떤 큰 구멍에서 에?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 내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하다 회색정원 그렇습니다만 여긴 어디 난 누구? 이거 참 큰일 났네 하하 어? 와! 갑자기 푸른빛이! 저쪽에 바다가 있어 가자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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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 어머나 세상에 흑 으깨 우후후 우후후 나왔구나 이 망할 선글라스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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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역질라는 악마 폐기물 띠링 띠링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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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개개 배기물 재활용 타냉는 쓰레기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버려 남자는 으흑 하고싶어서 어쩔 su 으흑 으잇! 요사파이어시 정말 남자한테는 냉정하시네요 어휴 너희들 이제 적당해 진짜 19금이네 아니 하지만 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거라구요 안되면 강제로라도 보아아부! 난 프로젝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리 꺼져 이 쓰레기 허어어어 띠로리 띠로리로 쌤통이다 이 멍청아 에이차였대요 푹! 비웃 비웃 저기 두분이 이제 바보 멍청이 쓰레기 바지락 야! 장난길 때가 아니라고 에? 진지한 이야기인데? 장난 아니야 이 멍청아 어? 배가 고파졌어 대벌레가 먹고 싶은데 대벌레 적당히 먹기 좋은 간식이지 배벌레 스넥은 신의 간식이야 로베리씨 배벌레 스넥 나 이 고래 고래가 난다요 뭐 저도 이제 장난치는건 질렸거든요 어? 뜨든 미안하지만 이것도 일이니까 아 이것도 몰라 그럼 잘 있어요 사연하라 자기 슝발 기다려 인마 에이씨 도망치다니 불꽃의 사용마 아니? 제로의 사용마 그루루루루 어? 으악! 불꽃의 사용마 불꽃의 사용마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! 이거 참 일단 서두르자 그 선글라즈 자식 뭉개버리겠어 남자의 거기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야 듣고 있어? 아! 나왔군! 망할 선글라스! 어휴 당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다니 기쁘구만요 뭐? 그런거 아니거든? 여기서 바로 으깨버릴 줄 알아 너의 거기를 으악! 아니 오호 흑여! 어.. 저기 이 게임 19금 아닌데요 어? 요사파이어씨 학살이다! 저 남자의 거기를 흐흐흐흐흐 이 여자들 무서워 그 사용만을 무찌르다니 아직까진 꽤 하는데요? 응 별것도 아니더만 거기를 으깨버렸지 흐흐흐흐흐흐 대체 왜그래요 이번엔 그리 쉽지 않을걸요? 흐흐흐흐흐흐흐 그러셔 으깨버릴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참 진짜 흐흐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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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일단 덤벼보시죠 흥 얘들아 준비됐니? 무슨 준비요? 으깨버릴 준비 어 어 어 어 어 자 자 누군누군누군 그래서? 엥? 할 말은 그게 다야? 어래? 우린 말이죠 그딴 협박은 안 통하거든요 상대 잘못 골랐어 이새끼야 끄덕끄덕 오오 빡! 요사 빡! 으흐흥 아, 아 그러셔? 이제 됐어 전부 다 찢어 발겨주지 헉! 응, 해보시지 와우 에이밀프가 나타났다 으하 으깨졌어 내 거기가 으깨졌다구 아